은하님 맛있게 드세요 가스피드가 너무 많아 바닥이 좋아 어디 예약하셨어요? F4번이요 거기에 주차를 하고 F4 사이트는 짐을 들고 한 칸 내려가야 되고 네 갑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최대한 핸에 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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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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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뜨거워. 안 뜨거워요? 자. 일단 몸이 안 되지 않나? 아 뜨거웠네. 얘가 베스트지 않나? 레스키 최고로 다 먹었어. 엄마 내가 칼칼하는 거. 밥갈락 굴려. 아 뜨거워. 예쁜 해. 내 뱃뱃고. 촛빼기. 난 기억하고 있었어. 좋아요 저. 낫지 않지? 바자에. 좀 콩글로에 이거 아까. 맞아. 멀리서도 찍으셨네요. 근처에 안 갔나요? 애들한테? 너눈. 귀찮아요. 어디 따라가요? 고기처럼 머리 그거 날려버리면 돼. 뭘 하는 거야. 머리 두 거. 그래. 하루에 머리는. 어. 한 두세 달 쓰다가. 언니 필. 일단 내 걸로 연습해. 알았지? 응. 그 다음에 언니가 뭐가 근력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 항상 추천해주는 채가 느낄 수 있어 근데 나는 잘못해가지고 너무 연약한 거 샀어 난 그거 쓰다가 그 팔 있잖아 그 상추 있는 거 좀 꺼내보시라고 제가 마늘을 갖고 왔기 때문에 으 으 으 으 으 으 갑자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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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늙었네, 마늘을 이렇게 팠다니 하다 너무 이뻐 튀기네 이제 나는 꼭 이렇게 먹을 때 이거 먹고 싶어 응, 고마워 영양성 알과 해보자 아우, 전 안 빠다, 아빠 아우 어머, 퇴새이 또 반짝거리고 진짜 나는 자연인이다 아빠 나라는 날이 세뚜세뚜 왜 젖꼭지만 보여줘 얼굴을 보여줘야지 몸도 혼자 다 먹었어, 봐봐 안이 안좋겄어 안이 안 끊을건데 왜? 왜 끊은거야 어, 알았어 안녕, 아빠 맛있게 저녁 먹어 아 어, 껐어 이미 껐어 말만 하면 끝나, 엄마한테 전화해보자 방석은 안 가져왔고 렌털 렌털 방석은 안 가져왔고 붙이는 것만 가져왔어 엄마야 음 으음 가기 짠거 아니여? 오지... 뒷편에도 하지 말아봅시다 내가 스 intuit chairman 금방 씻을 거야, 아마. 근데 차가워지면은 질겨져. 가슴 탈 때 후후 불어 먹어야 돼, 그냥. 맛있어. 맛있는데? 응. 불타잖아요, 어머니. 잘하네. 불이 다 갔나 봐요? 어, 이런 거 바꿔야겠네요. 민아, 거기에다가 여기 줘봐. 딱 넣어봐. 근데 기승전 마시멜로가 맛있어. 한 입만 먹어도 돼요? 그치? 지금 비싼 은혜는? 응, 그러다 병원 갔어. 어, 오케이. 어, 맛있는데. 문어님, 맛있게 드세요. 비엔나 소시지가 땡기는 밤이에요. 어, 이거 돌땡이요? 안 씹히지? 아, 짭짤 비싼 거에요. 왜 넣어봐요. 그렇죠. 응. 그렇죠. 맛있죠? 짭짤하니. 응. 어, 안주를 딱이네. 여러분 한 잔 더. 어, 맛있네. 네. 머리가 너무. 왜요? 팔자처럼 갈라졌는데요? 늘 이래가지고 뭐. 어, 너무 맛있다. 어. 그치. 조금만 더. 오. 어, 이거 다. 어, 무서워. 어, 무서운데요. 너무 좋은데요? 누구봐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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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지나도 장난 아니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길찾기에? 아 여기는 뭐네. 앱 이름이 길찾기. 어? 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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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커피가 너무 맛있어 죽겠다 죽었던 광택이 살아납니다 아이고 은근 빠져드네 재밌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